갔다올게요 1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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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고 합니다 바로 게임 가보겠습니다 어그라 물데기 게임하면 잘한다 잘한 주라 그럼 이색이 신나서 20레벨까지 시간 지나고 간다 어 요거 피시나 가서 관장 좀 해줘라 저 시발년 다신 방송하면서 돈 못싸게 깔끔하게 비워주자 몸 자체가 거의 뭐 관장 약이라 보셔요 어때요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고 생리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나 몰랐는데 멘토올게이 열혈이었노 얼마전에 열혈을 다셨습니다 아니 근데 모니터가 진짜 안돼요 조구가 고장이 났나 이러면 게임 어떻게 해요 안떠요 안떠요 오 뜯다 오 쉿 저도 안이루고 싶은데 게임이 게임을 허여야 하는데 화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버그가 있을까요 이걸 보면서 해야되나 근데 모사사우루스를 하려면은 뚫어야 되거든요 물기기를 뚫어야 되는데 저 형님들은 보이시죠 잡아놨으니까 오 됐다 잠깐만요 됐나? 잠깐만요 물기가 빨리 물기까지 부위기까지 물기까지 업그레임 하루가 мам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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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진짜 AS 보내야겠습니다. 물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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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PC Select 지금 146원 정도 있는데 봅시다 노르웨이 레드피쉬 노르웨이 산 월급물고기 요거는 코코스테우스 이거 했었죠 버틀피쉬 마희마히 그린 워라이 앵글라피쉬 여기 뒤통수를 때려야 돼 조용히 해 임마 말 찾았네요 앵글라피쉬 벙글이 좀 비슷한데요 돈 써버리면 저거 욕먹거든요 벙글이 얼마죠? 와우 웨일샤크 고래상어 벙글이 여기 있네요 이거 아닙니까 오르가 어 된다 잠깐만요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 차리네요 또 한대 아 임마 벙글에 돈 넣어버려서 오잉하게 조용히 해 임마 조용히 해 임마 조용히 해 임마 진짜 벙글합니까? 모사 모사는 뚫어야 됩니다 형님 모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요오오오 여기 있네 여기 요게 바로 모사 아닙니까 요거는 모사를 지기 뿌야 얻을 수 있다 예 모사를 지기어야 됩니다 모사를 지겨야 할 수 있다 예 예 예 예 이 녀석을 잡으려면은 그래도 좀 센 노벌해지요 덩클레오스투스 덩클레오스투스 백이로는 좀 비싸지 않나 덩클 그 데미지를 보시면은 12에 몸무기 29키로 데미지가 41 인데요 벙글에는 60키로에다가 니가 오늘 모사 레벨 20 찍는다 했다 예 이거 0.0.5 코트인데 요걸로 가겠습니다 요게 좀 센데요 괜찮죠 요걸로 가겠습니다 오랫다 오랫다 스펀 뭐죠 시작이 안되나요 아 한영키 아 키보드 키보드를 여기로 해놨네 죄송합니다 가자 바로 먹어줘야죠 이거 이리와 뭔 소리야 잘 까 아 망열고서 로우 원 깜짝 디디 깜짝 모니터로 갔나봐요 네요? 응 다 먹었죠? 봐봐요 DP1인데 지금 안 떠요 계속 갈구니까 뜨긴 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그니까 밑에 조구가 고장난거 같아 아까 이게 뭐 어쩌지 하니까 뜨긴 뜨더라구요 그니까 전원을 껐다 켜봐 모니터를 이따 나와 나와 나 하게 이거 보고 오세요 모니터를 이새끼 얼마야? 이새끼 100원이요 아 ㅅㅂ ㅈㄴ 비싸네 아니 근데 방금 저거 뭐야 이 뿔 카노 한 마리 잡았는데 10원 줬어요 맞나? 이거 뽑았다가 오오오 야야야야 잠시 그래 잠시 어 잠시 모니터가 AS 받아야 된다니까 뜨잖아요 봐봐요 그래 빼면 떠요 꽂으면 안 떠요 조구가 원으로 보낼게요 희한하다니까요 손이 갔나? 그러면은 DP 케이블을 둘 다 뽑았다가 한번 확 불고 해봐 봐봐요 HDMI 뜨잖아요 이러면은 그니까 아는데 DP 케이블을 꼽았다가 꼽았다가 꼽아라 아침부터 안되더라고 근데 컴퓨터 하려고 보니까 일로와 물범범이니 뭐니 너 물댕댕이야? 아 이 개새끼 뒤지게 돌아가네 너 개새끼 아니랄까봐 야 이 개새끼 어이오이오이오이오 일로와 일로와 어 나 얘 잡다가 뒤지는거 아냐 배고파가지고 도망 존나 잘가네 됐을듯 와 야무지다 우와 고기 봐 헤엑 존댄다 얘 꾸짐을 또 안뜨네 좋은거는 기기가 연결되었습니다 야 게임 PC 왜이렇게 소리가 나? 또 맞아 얘 거기를 제대로 쳐봐 야 용산 갈래? 용산 가서 저거 좀 고칠까? 고치긴 해야죠 오늘 용산 열어? 이거 용산으로 삼성 서비스에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Porque 너무 맛있어 헤헿 고기가 정말 맛있구만 아 비싼 고기가 좋네 일로와 일로와 밸루가야 야 데미지가 미쳤다 밍크보레인가? 냐엠 먹어버릴 거야 냐엠 먹어버릴거야 냐엠 성장 죽노 아쉽네 벌써 300원 모았네 물결이 안무지네 안돼요 죽어도? 오 뜬다! 오이로 뜨는데 케이블이 막 닿나봐 DP가 인식을 못하자나이 지금 케이블이 그럼 막갔나봐 그쵸 케이블 간거죠 케이블 하나 구해봐 DP 1.4 이상으로 쓱싹싹 나 거기 뺏긴거 같은데? 뭐야 이새끼들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 고기를 뺏어? 니들 멸종시켜줘? 병신같은 아기새끼들 소통 왜? 왜왜왜 숨 쉬어야 된다고? 아 이렇게 숨 쉬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얘네 숨 쉬어야 돼 야 소리나 펜에서 와 두입이네 미쳤다 레벨 벌써 구야? 경직 질이네 오 좋아 뺏어 먹을 거야? 개새끼야 야 딜이 왜 이렇게 세냐? 모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20까지 키워버려가지고 모사 잡아버리자 모사를 뚫어버리는 거야 모사 싸우러서 잡아야지 모사 싸우러서 잡아야지 1점 산조 확인하고 1점 산조 확인하고 와 한입이야 한입 이거 먹으려고 할게요 안 줄거에요 아유 아유 맛있더 정말 맛있따 잠깐만 이거 가운데 화면으로 가져갈게 여러분들 오케이 됐다 게임이 최적화가 별로인가 봐 60프레임 제대로 못 뽑네 빙신게임 일단 좀 이동하면서 얘는 스킬이 뭐야 아 숨은 나중에 쉬어도 돼 아 숨은 나중에 쉬어도 돼 그거 1.4야? 1.2인데 일단 그 반대로 요거라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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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를 써야 돼 1.4를 써야 240프레임이 나와 이 게임은 240 지원 안하잖아요 1게임 60게임이잖아 아 그냥 하자 나중에 방송 끄고 하자 둘 다 아니야 내가 불편한 거 지금 내가 불편한 거 시청자들만 불편한게 아니다 그건 안주네 어 أن lime 얼음 얼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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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얼음이 막혀서 뒤질 뻔 했음 13이네요 레벨 벌써? 미쳤어 향유고를 좀 잡죠 야 근데 너무 성장이 너무 재미없다 얜 너무 이렇게 쉽게 가니까 향유고를 잡아야 돼 아이 시끄러워 이 개새끼들아 고기 나오는거야 와 2레벨 올리네 역시 범고래인가 범고래가 이렇게 셌나 아 얘네들이 상어도 이기지 생각해보니까 지능이 높아요 범고래가 맞아 지능이 높아애네 얘네들은 범고로 막 마약빨잖아 범고독으로 아우 와 인마 존나 시끄럽네 아우 아우 우리 동료들이 많아갖고 이리 와 이 새끼 조금 이동하시죠 조금 이동해서 향유고를 잡아 넣어야 됩니다 아아 아 지새끼 존나 잡고싶네 그냥 가자 범고래야 돌고래가 아니라 범고래 범고래 조금 웅장하네 아니 오 뭐야 오 유형 유형 향유고래 잡아야 향유고래 우와아 통수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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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우와아하하하 오나 우와하하하 뒤치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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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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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때려야 뒤를 와 이 곡이 암구지겠다 살수율 암구지겠다 туда 잠깐 나 숨 좀 쉬어야 되거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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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mento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휁 어딨어 어딨어 어딨니? 내 어디갔니? 어 이 새끼 어디갔어 잠시만 뭐야? 아 런쳤네 많이 있어요 여기 야 쟤 좀 쳐봐 세게 쉰다가 내는 거 아니야? 딱 정확하게 타점 잡고 소리 나 지금 그렇지 얘 잡았으면 뒤졌을텐데 맙지 근데 거의 나를 한 다하니깐 재미있다 점넱야? 점脒는 뭐죠? 에이 악어네. 조갑 씨 바로 잡아줄게. 덩클이네 덩클. 덩클레오수스. 뭐야 이 상어 왜 이렇게 작아. 저희 오징어에게 최고. 덩클로우? 덩클레오수스. 어떻게 이름을 잘 알아. 생선 이름들을. 적혀 있더라고요. 어. 또 있다 덩클. 날 물라고 하네. 어 귀여워. 단 2대짜리가. 천원 이상은 돈이 안 올라가는구나. 어. 저거 뭐지. 우와. 어 모사. 모사. 뒤를 물어야 돼 뒤를. 야를 죽이면은. 우리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물을게 물을게. 시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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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사가 이. 죽어. 강력하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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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얼락 뚫었다 시발. 모사 바로 사야겠다. 야. 살이 질기 있다 질기다. 와. 오. 살수 일부죠. 아까 그 상어도 잡아요. 메갈로돈. 메갈로돈. 네. 그리고 도망갔어요. 23레벨. 점마야? 좀 큰어. 점마. 점마 맞다. 점마 맞아. 네. 메갈로돈. 연마 뚫을 수 있음. 상처가 있잖아. 인마 죽밥새끼. 개새끼야. 어디 가노. 두방짜리가. 이게 아닌데요. 백사억 같은데요. 숨 쉬어야 돼 숨. 부어억. 이게 좀 불편한데요. 스킬이 이거를 기본 스탯이랑 데미지가 세는 대신 간헐적으로 숨 쉬어야 이게 되는게. 그래도 센데? 많이 센 것 같아요 그니까 딜 자체가 미쳤네 말도 안되네 봉구리 개삭인데 얘 딜이 얘가 제일 높았나보다 돈 가격대 100원짜린데 많이 센어 덩치니 저가 보였다 강아지 깔래? 강아지? 응 괜찮죠 강아지 맛있잖아 오상 오상 인마 좁아 와이가 아 빙빙 와 아까 통수를 잘까지 이긴거네 좁밥이 아니었네 ES채웅 PC 셀렉트 한방컷이네 저 열렸을겁니다 왔다 왔다 열렸다 가자 5사 나도 5사로 간다 얼마였죠? 200원? 250원 속도도 개빠르다 오케이 찬다랑어 1000? 1000? 1000? 1000? 1000? 응 1600 미쳤다 뭐지 100이 아니구요? 1699 장난하나 이거 남극으로 가야될거 같아요 가서 향유고래 야무줄 뜯어먹읍시다 오케이 그런건 꼭 가야죠 아까 형이 어디서 온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일로 쭉 가면 돼 꼭 덩그레 하실때 덩그레 하실때 딜 엄청 세다 아까 안 물려서 이긴거에요 그냥 스쳤으면 죽었어요 그니까 말이 안되네 데뷔잼 어? 그친구인가? 오 메갈로돈이다 덩치만 봐도 메갈로돈이에요 시발 일로와 160 5 Horse ificar 어둡 이거 되나요? 뜯어봐요 침구 자리 dream어디는데요? 2300 맞네 벙지가 내가 잡았다 잡았다 사gre 먹지마 먹지마 내꺼야 아 이 새끼 뭐냐 병신새끼 도와줬더니 쉬빨람이 존나 애깁다 병신새끼 이 새끼 죽여버리면 안돼? 못 죽여 친구라서 아 재수없다 데미지 말이 안되네 딜 자체가 미쳤다 아까 그 향유걸이 걔 뜯어버리고 싶은데 얘는 수마셔도 되니까 되게 좋다 얘는 스킬이 뭔지 모르겠어요 와!! 아다심 지금.. 2000? 할 만한데 이러면? 체제니 엄청나네 얘는 피어 계속 차요 와.. 쓱쓱쓱쓱싹싹싹싹싹싹싹 또 왔네? 시바.. 뒤질래? 뒤질래? 아 시바.. 야 시발라마도 뒤질래? 어? 또 있다 또 온다고 거즈 노랗니? 이 시발라마? 아어어어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우리 귀여운 매가리 잡아서 바로 먹어버려야디 물어봐 물어봐 시뻘 니 이뻘이 검거 니 이뻘이 검거 해보자 개새끼여 이샤빨 이놈아 존나 세다 말이 안되는데 이미지가 어이구 일루와 에이 개새끼 일루와 일루와 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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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에엥 도망가 도망가 에엥 도망가 도망가 에엥 개질렀다 고기 많은거 봐 아우 레벨 10이야 바다의 제왕이다 넌 뭐야 넌 뭐야 티파 피가달아 남국이 저쪽이 남국이래요 얘 왜이래? 고기를 먹으면 되나? 피가 확 달았네? 독댐이었나봐 아까 걔 먹으면 조심해야겠다 플레시오사우루스? 와 좀 무섭네 순간 갑분사 날 뻔? 어디서 먹는 소리가 나네요 잠깐만 아 이게 독댐이야 얘가 약점이 있었구나 일단 쭉 가자 독댐이 미쳤네 근데 얘 파충류에요 또 있네 또 있네 플레시오 얘는 건들면 안될 것 같아 얘 먹고나서 그런 일이 생겼거든 플레이하는 공룡마다 생기는 물고기가 다른가 보네요 저런 물고기가 본 적이 없는데 다른거 할때는 뭐니? 깔치 어? 뭐니? 우습다 우스워이 덩치가 워낙 커가지고 덩치가 워낙 커가지고 범위가 말이 안되네 거기서 해도 물려요 뭐야? 너 뭐야? 고래상어인가? 고래상어다 고래상어 나 아직 배고파 아 얘네들 독이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어? 다른 애 같은데? 네 와 드래플킬 또 생겼다 젠 자리인가? 젠 계속되네 그래서 아까 메갈론이 계속 나왔구나 먼저 한자리에 어 상용고래 잡으러 갑시다 위로 올라가면 남은거 어딘지 볼 수 있어요 스윽 해서 어딘지 저기네 저쪽이네 얼음이네 포로록 포로록 자 모사 20레벨까지 5레벨 남았습니다 포로록 포로록 오 시발 너무 해저로 온거 아니야? 오 풍성하다 그니까 얘네 생태계 지켜줘야겠다 오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 해저? 네 아구 심해 아구 어 심해 심해 심해요 오 지금 방향 한 번 잃었어요 지금 여기 맞아 그림자 봐라 웅장하다 웅장해 그니까 우사 싸워라 존나 세네 취향력이 미쳤네 그냥 여기 맞단 말이야 여기 맞단 말이야 향고래랑 나오겠죠 범고래랑 내가 봤을 땐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빙하이 있구요 어 지금 묽게 보이네 이끈 잡았네요 기어차 기어차 오 맞겠다 웅몰레드도 보이네 와 레벨 누가 어떤 놈이 죽은 타겟팅 핸드냐 어떤 놈이요? 쭉 가면 향고래랑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지금 덩치가 여기서 잘 보이잖아요 진짜 크던데 지금 살 수율이 안 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안 가서 어 부금이 없어졌다 안 내려온건가 안 내려온건가 안 내려온건가 어우 존나 안 내려 씨바 근데 덩치가 크니까 뒤지게 느리네 시끄러워 이 새끼야 어디서 총 타질이야 귀찮 캐슬이 수바롬이 저거 그쪽인 것 같아요 아까 이쯤에서 봤던 것 같아 뭐야 아이 좀 끄져 에? 오요요요요요 오요요요 오이고 모사가 나타났다 모사가 나타났다 모사가 나타났다고 좀 뒤져 시끄럽게 하는 새끼들은 다 죽여버린다 어 이 새끼들 봐라 뭐 멍톤박식이라도 하려고? 이런 개새끼들 시끄럽게 하고 있어 시끄럽게 하고 있어 어? 어딜까 저 모사사우루스한테 오오 우리 이응이가 백개로 팬가입을 나이 뚝 나이 뚝 너무 고맙고 오오 어떤 놈이여 무시하고 찾아도 돼요 배고프가 없으니까요 아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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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달아 어 뭐가 있을 것 같이냐 여러분 피가 왜 다는거야? 생태계 파글자다 진짜로 피 차이가 없지 않은거 보면 체제 미쳤어요 어디있어 어디있나 향후고래 빙하쭉 갔는데 안나오더라구요 여긴 다시 일반 바다잖아요 저 얘도 숨쉬긴 하다봐요 노란색 게이지 올라가는거 아 잡고싶은데가 그 새끼 전날들지 딱 뒤잡아서 20짓고 이 게임 딱 접어야지 야무지게 마무리하면 됩니 그 새끼 잡고싶은데 끝판을 봤기 때문에 이 게임은 바닥을 안빠도돼 전면만 보고 가면 돼 쉽게 scroll 어 뭐야 이건 고래상아 3마리 고래상아 3마리 어 어 젠 등다 여기서 어 젠 등이 와 미쳤다 북극으로 가야지 북극으로 폭벌음이 있는데 폭벌음에 나오는 거 확실하지? 네 거기서 나오죠 다 먹었어요 멜치 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쪽으로 와 인마 엄청 느리다 근데 조금 위쪽에 위쪽 보여요 그냥 그냥 삼켜버리네 물방자 좌회전 안해봤습니다 좌회전 해둘게 좌회전 해둘게 아 이 새끼 잡고 싶은데 콕잡아 아닌데 걔가 아마 최종 그거일 것 같아 걔는 고를 수가 없잖아요 뭐야 일반 바닷가로 안되거든요 얼음 엄라베 엄라베 똑같은데 계속 돌은 것 같은데 느낌이 걔는 아 아까 돌고루 잡았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죽음이 이렇게 저기 바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안 뜬다 계속 이농해야 돼 그래야 쟤리될 야이씨 펭귄아 내꺼야 내꺼야 펭귄 삼켜버리니 음 이농 베루가 베루가 입마 어디가 안나 마디드 형 너무 커서 갈 수가 없어요 오는 새끼는 다 죽는거야 그냥 그 고래가 엄청 오래 살지않나? 흰쇠형 고래 흰쇠형 고래 흰쇠형 고래 흰쇠형 고래 흰쇠형 고래 흰쇠형 고래 귀여워 6200 여기 어딘간 있단 얘기야잉? 뭐라 댕기야겠다 아니면 남극이 아닐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그래 북극에서 발견했는데 왜 남극에 나와? 저 반대편에 남극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고 나오는게 아니라서 안 나와 이 개새끼 레벨만 뒤지고 오르고 20세 여기 안 나오나봐 걔가 사냥 다녔던 루트였나봐 이렇게 쓱 돌자 가생이라 해서 저도 얼음 지역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고래가 와 금마 존나 크던데 제가 봤을 때 한방일 것 같아요 존나 크던말던 평등하죠 모사 앞에서 아 그 고래 있던 데는? 아 그 저기 상어 있던 데는? 아 그 저기 상어 있던 데는? 메갈로돈? 저는 고래 상어 같아요 저는 고래 상어 같아요 뜯겼네 뜯겼네 그런거 같아요 그런거 같아요 어차피 이 바다에서 포식자는 나야 넌 뭐야 넌 뭐야 쟤네도 덩치 클텐데 어? 모사가 더 크죠? 불렀는가? 참치 뭐 선 소리지? 뭐 선 소리지? 입망은 소리내나보다 뒤질래? 시끄럽게 굴어 족밥이 뭐야 너는 이미 공격 범위 안에 들어있었네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이속도 느린게 아니에요 졸라 빠른거에요 정작 빠져봐요 느려 보이는거에요 아니 인마 언제 나와? 깔끔하게 금마 딱 잡고 끝내고 싶은데 말이야 메가로돈은 죽이고 메가로돈? 메가로돈이 제일 쎄거이야 얘 문화는 어딨어? 얘 문화는 어디있어? 얘 문화는 어디있어? 아니면 그거 이스씨 누르고 메가로돈 한번 골라보세요 메가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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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자 다음에 해볼게임은 여러분들 좀 신박한 똥게임 가지고 올게요 예 물고기 게임은 딱 요기까지 하고 마치는걸로 하고 오케이 뭘 나락이야 내가 이 게임 제작한것도 아니고 딱 6시에 끝내버렸네 어 이제 물고기 게임 말고 이제 PC방 게임 물고기 게임 어 그리고 다음에 할 게임은 어떤 게임을 가지고 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요일 방송은 코튼 릴레이 있습니다 코튼 릴레이 기대해주시구요 빠잉 빠잉 아 방송 꺼라 헉 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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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온도 그럼 더 눈에